지난 주말에 마르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이강인 선수를 아틀레티콘 마드리드가 영입하는데 바이아웃 금액까지는 쓰기 싫어한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프리미어리그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고퍼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어리그랑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마르카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이 프리미어리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그 이강인 쪽에서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이강인을 보내기 위해서 마우르카에게 제안이 됐었다. 경쟁을 붙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그럼 프리미어리그랑 더 가깝고 프리미어리그 쪽이랑 조금 더 이제 밀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과연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릴 것이냐. 내지는 프리미어리그는 분명히 라리가 보다 훨씬 더 피지컬적으로 강인한 곳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피지컬적으로 버티고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 거친 무대에서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강인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피지컬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선수가 됐다. 이번 시즌을 보시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어 일단은 요 기록이 있죠. 이 기록이 뭐냐. 공중볼을 제외한. 지상에서 벌어진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전체에서 5등입니다.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5등이고 그리고 볼 경합 승률은 51.8%에요. 꽤나 높죠.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하고 비교해 봐도 전혀 꿀리지가 않죠.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볼 경합 상황에 대한 승리는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해서 상대랑 볼을 경합하고 여기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 혹은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이강인도 뛰어가고 상대팀도 뛰어오고 했을 때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가져오는 경우 이게 볼 경합 승리 횟수라고 쳐요. 근데 그 경합 횟수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상위권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라리가에서는 피지컬적으로 일단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경기 장면들을 봐도 이제 더 이상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이 부족하다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지난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 카디스가 코너킥을 올릴 때 이강인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너킥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강인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 사이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요.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이 이강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 압박을 이겨내는 데 성공을 해요. 한 번 이겨냈어요.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상대 수비수랑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이 경합을 이겨냈느냐. 달려와서 상대방 수비수에게 말 그대로 몸통 박치기. 부딪혔습니다. 서로. 수비수도 달려오고 이강인도 달려오고. 근데 부딪히는 순간 상대 선수가 나가 떨어졌어요. 약간 보이시죠? 이 감독에게 가려있는데 나가 떨어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몸통 박치기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몸싸움에서 이기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이강인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강인한테 몸싸움이 밀렸던 선수는 뒤늦게 따라오면서 이강인의 스피드를 못 따라오죠.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었고. 물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약간 패스가 뒤쪽으로 가면서 역습이 마무리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요. 아 이강인 선수가 정말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랑 몸으로 그냥 부딪혀서 상대 선수가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또 있죠. 이 장면도 아까 그 장면하고 너무 유사하죠. 이게 두 경기 전에 빌바오전인데 두 점 장면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도 마요루카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앞선에서 패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마요루카가 어떤 게 있냐면 마요루카는 일단 수비라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비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강인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려와서. 근데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다는 건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그 전방 압박을 그대로 부딪혀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상대도 당연히 역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강인을 강하게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받을 때 상대방 선수들이 이강인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강인의 왼쪽에 있던 선수가 이강인을 향해 달려오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몸싸움을 일단 한번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이 뒷발로 상대 선수의 가랑이로 볼을 빼면서 나오게 되죠. 정말 이거는 어떤 거냐. 이강인 선수의 기술은 워낙에 뛰어나요. 저 뒷발로 상대방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서 나온다. 기술은 워낙에 뛰어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되지 않으면 저 기술이 발휘가 되기 힘들죠. 상대의 힘을 버텨내야 내가 기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면요. 버텨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뒷발로 볼을 쳐서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뺍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돌파에 성공을 하죠. 아까랑 너무 똑같죠.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몰고 나가기 시작하고 이강인을 압박했던 선수는 이강인의 몸싸움에서 밀려서 뒤쳐져 있고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방향전환 패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강인 선수의 득점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떠한 몸싸움 과정에서도 버틸만한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이 버티는 힘이 생기니까 훨씬 더 파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서 플레이를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마이로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어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이 이겨내고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일단 라리가에서도 저는 이 몸싸움에 관해서는 분명히 상위권에 존재할 만큼 파워를 키웠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죠. 이강인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강인을 당연히 모든 팀들이 마크를 하거든요. 이게 지로나 전인데 심지어 지로나의 감독이 경기전에 마이로카의 에이스는 이강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지로나 선수들이 막 달려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일단 첫 번째로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상대방이 달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돌아나가요. 버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죠. 상대 선수는 앞으로 달려나와서 압박을 하다가 이강인의 힘에 밀려서 오히려 역동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하거든요. 정말 많은 선수가 달려들어요. 이강인한테. 근데 이 압박을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버텨내고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완벽한 돌파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물론 라리가보다 프리미어리그가 피지컬적으로 더 뛰어난 리그고 더 거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요. 훨씬. 그런데 라리가에서 이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면 저는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버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제가 생각했을 땐 대표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였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베티스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마요르카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강인을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등을 쥐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 3번에 에드가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가 곤잘레스가 키가 190cm 정도가 돼요. 아주 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 에드가 곤잘레스에게 거의 안기면서 안 보이죠. 키가 되게 크게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에드가 곤잘레스의 힘을 이강인 선수가 이겨냅니다. 볼이 넘어올 때 버티는 데 성공을 해요. 버텨내고 오히려 이겨서 돌아섭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제 그 하체 코어 힘이 정말 세가지고 이 피지컬적으로 키가 큰 차이가 나는 선수를 버텨낸 다음에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에드가 곤잘레스 지금 찾아보니까 키가 193cm인데 이 큰 선수가 이강인한테 힘이 안 되니까 붙잡아서 이강인 선수가 넘어집니다. 돌파를 당하면 안 되니까 막 붙잡아서 넘어뜨리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갔을 때도 분명히 큰 선수들이 많은데 저기서 저 정도의 선수 에드가 곤잘레스처럼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저는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었고 이 장면,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강인 선수 쪽으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공중볼 싸움을 할 때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죠.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약간 부상의 위험성도 있는 장면이라 저는 조금 이걸 약간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공중볼 싸움에서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부딪힙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부딪히는 선수보다 이강인 선수가 키가 작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경합을 해주니까 여기서 제공권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볼이 떨어지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나갈 때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랑 경합했던 선수는 심지어 균형을 잃고 약간 넘어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우두커니 서있는데 이런 거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파워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을 쓰는 이런 방법도 확실하게 깨우친 것 같아요. 저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요. 저런 경합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부분 이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이 프리미어리그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라는 건 지금 라리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버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 시즌 나오고 있죠. 근데 놀라운 이제 수치들을 좀 보여드리면 마유르카가 이번 시즌에 어떤 팀이냐? 라리가 전체에서 키패스 횟수 보시면요. 마유르카가 골등에서 바로 앞입니다. 키패스 횟수 그리고 공격지역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공격, 수비, 미드필러 지역 3등분으로 나눴을 때 맨 앞에 공격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격지역에서 이루어진 패스도 라리가 전체에서 19등이에요. 공격을 거의 못하는 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격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전체에서 키패스 횟수 11입니다. 49개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라리가 전체에서 4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유르카의 이 키패스나 공격지역에서의 패스 횟수는 공격권이 없으니까 하위권인데 이강인의 키패스 횟수와 이강인의 공격지역에서의 패스 횟수 이런 것들은 라리가의 상위권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더 점유하는 팀 조금 더 공격적인 팀으로 간다면 이 수치가 얼만큼 더 좋아지겠느냐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죠. 이강인 선수가 보세요. 아주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수비적으로 공격적인 선수가 됐어요. 이번 시즌 마유르카 내에서 태클 횟수 이강인 선수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다섯 번째로 맞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태클 횟수 두 번째로 많고 공격지역에서의 태클 횟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거침없이 태클을 시도하고 거침없이 지금 싸워줬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치인 거예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피지컬적으로 대단하냐 이 수치가 또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입니다.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강인 선수가 마유르카의 수비라인이 낮다 보니까 이강인이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버틴 다음에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아주 어려운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증명해주고 있죠. 이강인 선수가 마유르카 전체에서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1위 이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적인 측면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방은 당연히 이강인만 압박하면 마유르카가 공격을 전개하지 못한다. 특히나 마유르카는 역습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고 올라올 때 이강인을 무조건 견제해라. 이거는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강한 전방 압박과 거친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와서 마유르카에서 가장 볼을 많이 전진시킨 선수 그리고 라리가 전체에서 드립을 성공의 수가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 이강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키패스의 수 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수 이런 게 다 라리가에서 상위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피지컬적인 측면이 기본적으로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더 거칠고 피지컬적으로 힘도 세고 한 리그지만 마유르카에서 이강인의 역할이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진짜 험난해요. 그런데 이 험난한 역할을 맡아서 마유르카를 어쨌든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한때는 유럽대양전을 꿈꿀 수 있는 또 순위까지도 봤었고 그리고 라리가 전체에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지표가 너무나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가도 이 선수는 이제 통한다. 피지컬적인 문제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로 갔던 라리가의 플레이메이커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비드 실바 후암마타 이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현대축구에 아주 적합한 플레이메이커였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버텨내고 몸싸움을 버텨내는 힘이 있으니까 창의적인 플레이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발휘가 되고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다비드 실바나 마타처럼 그 버티는 힘이 생겨버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늘상 이강인 선수가 한때 피지컬적으로도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당장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경기에 많이 못 나왔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런 거였죠. 후한 마타나 다비드 실바 같은 많이 뛰고 피지컬적으로도 어떤 선수와 붙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선수로 가야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다비드 실바나 후한 마타처럼 프리미어리그에 가도 버틸 수 있는 선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